또 우리 봄이니까 약간 락 헬로 느낌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해 뵙겠습니다 Hey girl 오늘은 빨리 들어가요 여기는 그대가 있기에 너무나 위험한 세상이죠 Hey boy 오늘은 그대 놔두세요 싫다는 사람 붙잡지는 말아요 난 다닐지 못해요 어제 그가 했던 얘기 모두 거짓일 거예요 이 남자 말은 잊지 말아요 세상에도 늘 그런 말 원어리 위로 겠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넌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둠 밤에 맞았던 일은 너무나도 그리 미션 금녀에게 전해주어 내 마음을 전해주어 내가 사랑하는 너무나도 그리 미션 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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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겁지 않은가요 loved boy 오늘도 헤매이는가요 괜찮아요 나 찾기 힘들 거예요 진질이 없으면요 어제 그가 했던 얘기 모두 거짓인 건데 남중화를 미치지 말아요 세상에 자, 배가 시설이 워오오오 내가 몸을 사랑하네 워오오 너무나도 사랑하네 워오오 어젯밤에 만났던 내 눈 워오오 너무나도 그리워셔 워오오 그녀에게 전해주어 워오오 내 마음을 전해주어 워오오 내가 사랑할 빛딱 워오오 너무나도 그리워셔 자, 이제부터 기타 솔로 합니다 저희 팀의 기타의 주페 상재씨가 제 솔로까지 두개 다 하실거에요 자, 준비하시고요 솔로 발사 원 모어 타임 한 번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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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무 사랑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젯밤에 만났던 너는 너무나도 누리부셔 그녀에게 전해주어 내 맘을 전해주어 내가 사랑하는 너무나도 누리부셔 자 여러분들 셋 넷 자 뒤쪽에 계신 분도 시작 자 청주에서 오신 분들도 너무나도 누리부셔 자 조금만 더 크게 조금만 더 크게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소리치 마 워워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젯밤에 만났던 너는 너무나도 누리부셔 워워워 김여에게 전해주어 워워워 내 맘을 전해주어 워워워 내가 사랑하는 너무나도 누리부셔 밤밤 바밤 바 OM 바디 바리들이 김창웅 아이들 네, 아침 창 특집 봄원 미니 콘서트 장미호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청춘남녀였습니다.